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2, 이 시간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연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지수가 좀처럼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문을 통해서 한번 회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살펴보고 갈까요? 자, 187조 시장, 지능력 로봇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어제 삼성에 이어서 LG전자도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능력 로봇 기술 수준이 현재는 미국이 1위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이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2026년까지 시장 규모를 보시면 187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10%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를 보실게요. 2025년에 이미 200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위원님 오늘 이렇게 대기업이 방아쇠를 당겼고 관련주들 시세 분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종목 AS를 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들은 눌릴 때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시장이 지금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는 있지만 로봇주들은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고 금일 소문에서도 지금 지능력 로봇의 본격 상용화에 따른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연초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삼성과 LG 등 대기업 투자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로봇주들의 상승,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바닷건에 있는 로봇주를 금일 관련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우린PTS라는 종목입니다. 우린PTS 같은 경우는 감속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농기계용 부품과 그리고 로봇 부품 기업으로서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밀 감속기의 수요 증가에 따른 올해 1분기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고 또한 삼성중공업과 감속기 개발 협력을 한 이력으로 삼성로봇 관련 모멘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면서 좀 떠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의 자리에서 매수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최근에 낙보기 쪽 과다한 구간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대량거래, 대량거래가 발생을 하고 M파동에 파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6,7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조정이 나온 쪽에서 기회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린PTS 받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6,75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죠.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위원님 오늘 그야말로 형봇 데이라고 한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AS 종목들이 모두 로봇 관련주의인데 뉴로메카가 대기업 인수 기대감을 안고 오늘 두 자리 때 급등세를 시현해냈습니다. 목표가 4만 원을 가볍게 돌파해내고 4만 8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일단 수익 챙겨야 될까요? 우선 뉴로메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 정말 낙폭이 좀 가도한 이런 자리였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매수 포인트를 미리 여러분들 선점을 할 수 있는 로봇주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도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상승 트리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투자 모멘텀 이거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오는데 뉴로메카 역시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이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장대양봉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 항상 전고점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했는데 뉴로메카도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대가 5만원 부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 이후에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장대양봉을 뽑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비중 조절하시면서 익절을 하시되 일단 요전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만4천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오늘 고점 4만8천원 부근까지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목표가로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부 수익은 실현을 하시고요. 지지난이 4만4천원 참고하시면서 오늘 고점 4만8천원까지 다시 한번 슈팅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무료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유진 로봇 보고 갈게요. 오늘 로봇주들이 급등이 나올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섰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유진 로봇 역시 단기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어제 방송 이후에 무방을 하는 무방에서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행보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로봇주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장중에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밀리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 따라서 당분간 로봇주들이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차트범사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오시게 되면 17,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던 이 로봇주가 최근에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121선 부근에서 오늘 단기적인 상식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121선 부근 그러니까 만원대 초반입니다. 이 만원대 초반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13,000원까지 목표를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만원 초반대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 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또 오늘의 종목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쪽이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 주더라고요. 이 섹터 관련해서 이미 전략들 많이 챙겨주셨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안함전자 미리 잡아주시면서 저희 큰 수익 챙겼거든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온 걸까요? 우선 연초부터 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에 대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LG전자가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바닷건에 있는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우산업 같은 경우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로봇 사업 분야와 함께 공격적 수주와 인수합병,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전장 분야 이 전장 분야 모멘텀을 받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 전장에 장착되는 인쇄로 기판을 생산해서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고 현재 지금 납폭이 좀 과도한 이런 구간에서 오늘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문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장 특징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거래가 좀 받쳐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견주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오늘 현우산업 말씀드리고 지금 4,555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현우산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555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죠.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